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러게요 저도 제 머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좀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실시간 방송할 때는 채팅창을 잘 안 보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2부에서는 키움증권 한지영 책임연구원님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주제인데 테이퍼링 연준이 테이퍼링 했을 때 과연 과거 역사는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래식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카님 매니저님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제 거울을 제 얼굴을 봐도 굉장히 좀 수척해 보이는데요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고 특히나 중국과 한국 다 공이 워낙 많이 낙폭이 컸었고 특히나 변동성 큰 일부 종목들은 저 역시도 깜짝 놀랄 만큼 하락변동성이 크게 나온 하루라서 굉장히 좀 많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중국 시장도 오늘 여전히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지배하고 거의 공포 국면까지 가는 정도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강세 기존의 주도주들은 소폭을 차실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기존에 약했던 종목들이 더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섹터별이나 종목별로 온도차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시장의 공포는 좀 편차는 많이 큰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지수도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다들 1% 이상 빠지면서 완전히 새파란색이었는데 오늘 중국 지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상해 그리고 심천 홍콩 3대 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낙폭을 보이는 하루였고요 먼저 상해 시장은 1.1% 하락에서 3427포인트로 밀려서 끝났고요 심천 시장 마이너스 1.17% 그리고 홍콩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서 1.84% 밀렸는데 홍콩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낙폭이 꽤 컸던 하루였는데 오늘까지도 낙폭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포스러운 투매성 매물이 많이 나올 정도로 좀 무서운 시장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본 시장 중에서 거의 최악 수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서 홍콩의 일부 특히나 메이투왕 같은 종목들 같은 직접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 추위 자체는 굉장히 좀 하락이 평소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도의 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 좀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3,100이 좀 깨지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멈춰준다면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면 참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면 참 시장이 다이나믹하다 어떻게 이천에 있다가 또 3천 위로 한참 갔다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참 대응하기도 힘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제 인생의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동성이 좀 헷갈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시장 참여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그냥 지수로만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인가 느낌인데 실제로 종목들을 보면 버티는 종목과 버티지 못하는 종목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점로 같은 경우에는 담보 부족 같은 레버리지 사용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처가 있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지수로 봤을 땐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개별 종목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최근 일주일간의 납부가 워낙 컸던 상황이라서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라는 키워드를 정책 키워드로 꺼내고 나서는 어제 오늘 모두 다 공동 부유에 반하는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공동 부유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마진을 기존에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공포 군면으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 부유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부유층에 대해서 약간 견제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사치제 성격 특히나 백주 같은 기업들이 소비제를 대표하면서 또 럭셔리 소비를 대표하다 보니까 일종의 사치제로 인식되면서 백주 기업들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준의 투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개별 종목들로 보든 시장 전체로 보든 일부 섹터는 오늘은 굉장히 좀 공포 수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점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오늘 평소보다 전화도 워낙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영업점에 있는 WM들이 고객분들과 좀 많이 소통하면서 그런 하루를 보냈고 우선 시장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정이 일부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민이나 대응 전략도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하루가 사실은 지수 폭만 보면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1%에서 1.84%니까 특별히 많이 빠졌다라고 느껴지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했다는 공동부유 이게 요즘 표현으로는 부의 재분배지 않습니까 많이 번 사람들의 부를 깎아서 재분배하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들려서 굉장히 반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좀 무서운 말로 들리거든요 특히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일지 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수요일에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수요일 당시에는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도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가이드라인만 나오는 정도였고 시장에 의향력이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목요일과 금요일을 중국 시장의 실제 반응을 보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를 먼저 나서서 공동부유에 반하는 섹터가 어떤 걸까를 시장이 먼저 가파르게 프라이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동부유에 반하는 주제들 특히나 정책에 반하는 섹터들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급격한 매물을 소화하고 가격 변동성도 매우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실제로 백주기업들의 주가락을 보면 좀 공포스러웠던 게 연초 대비해서 백주기업들 대부분이 사실 이미 조정액에 깊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가장 시가총액 큰 기주모태주가 4.4% 금당했고요 오량액도 7% 그리고 양하양주 6.5%였고 그 외에도 산사양화촌부류나 대부분이 노주노교 같은 백주기업들의 거의 8% 9% 낮고 기본으로 나올 정도로 뭔가 사치제에 속하는 종목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만한 상처가 좀 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무유 부의 재분배를 얘기했다면 사실 사치주 명품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술 관련 기업도 당연히 다 떨어질 것 같고요 온갖 독과점하는 기업들은 물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었지만 또 당연히 다 떨어질 것 같고 또 중국 정부는 그냥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규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규제를 한번 발표하면 굉장히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게다가 아직 뭘 발표했는지도 발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라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주식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사실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공동부유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평균 이하층의 너무 절대적인 다수다 보니까 평균 이하에 있는 계층을 약간 끌어올려서 중산층을 넓히는 그리고 허리를 두텁게 만드는 정책에 포커싱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보다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배분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뭐 고액의 연봉자들이나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시장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 10일부터 연속됐던 뭐 반독점법 규제나 뭐 데이터 보안법 관련 규제 연속선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보다는 규제의 성격으로 더 시장에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라서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번 주의 모습은 시장에 그걸 어느 정도 가파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반응 그리고 더 깊은 조정에 나오는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년이 시진핑 주석 3년임 도전하는 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국민적 어떤 신임도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내부 결속을 하는 건 물론 외부에 적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자들 중국 부자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자들을 좀 때리면 좀 국민적인 이런 지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좀 행보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 음모로 내가 갚긴 한데 이런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관점인 게 내년 10월에 어쨌든 시진핑 3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시장에서 공의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이익이 된다는 명분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동 부위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임팩트가 좀 더 강하게 왔던 것 같고요 뭐 반독점 규제나 아니면 기존의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나 텐센트의 규제의 성격 자체는 방금 전 슈카닉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시니핑 3개의 위한 초석 다지기 일환으로 보는 시선은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년이나 남으셨는데 빨리 지나가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외에 중국 지수 오늘 또 바이오도 안 좋았네요 네 오늘 시장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가 급락이 나온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오늘 바이오가 섹터 전반으로 거의 6% 밀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지수로 봤을 때는 1% 정도 하락했는데 바이오 섹터가 거의 6% 이상 하락한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중국의 바이오 제약상에서 사실 최근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오늘 굉장히 무서운 악재가 나오는 그런 아래였고요 일단 바이오 섹터 투심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건 보통 중국의 신약 개별사라고 하면 항사제약을 대장주로 꼽고 대표주로 보는데 항사제약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칸랠리 주맙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항암제로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받고 있는 항사제약을 어떻게 보면 메인 블록버스인데 이 칸랠리 주마변 면역항암제가 이번에 국가보험회 체제에 등록되면서 가격 아래를 거의 마이너스 85% 수준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래 판매가의 15% 수준이니까 가격 P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Q 그러니까 판매량이 급증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가격은 85% 인하됐는데 실제로 나가는 매출량 그러니까 Q 수량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메인 블록버스가 흥에 좀 실패했다는 걸로 시장이 해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컨셉보다 미달한 영업위기나 매출액도 영향이 있었지만 오늘 그 칸랠리 주마변 영향으로 마이너스 9.99% 하한가 마감하면서 그 외에 기타 신약 개발을 다 같이 좀 댄스를 맞는 모습이었고요 항서면 사실 대표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0% 이게 하한가지 않습니까 있었으면 더 빠질 수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고 섹터가 6% 빠지면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항소 같은 경우에 신약이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어떤 공동부유 이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약을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보험에 들어오게 하건 어떤 방식으로건 가격 프라이스를 많이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공동부위나 키워드가 등장하다며 그 정책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시점도 1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 중에서 항암제 관련 파이프라인이 볼륨으로 봤을 때도 가장 기대치가 컸었고 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실망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꺾이는 이벤트로 시장이 해석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디레이팅시키는 요소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중국 정도의 크기를 가진 시장에서 한 섹터가 섹터가 6%를 빠진다 여기는 하한가가 10%지 않습니까? 하한가가 10%인데 섹터가 6%가 빠졌다면 그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시가총액 50조 이상의 기업이 하루에서 7%, 8% 빠진 건 예외적인 하락인데 오늘 그런 게 좀 연출되는 하루였고요 주말 앞두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위험 회피 심리가 좀 더 큰 하루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투매너 손점의 성격 그리고 반대매 성격을 또 좀 많이 소화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는 경험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이어지는 하루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어저께도 어려웠던 메이투환 역시 오늘도 4.5%나 빠졌네요 네 뭐 어제 메이투환 같은 경우에도 규제의 칼날을 직접 맞으면서 거의 7%나 하락했었는데 오늘 또 4% 이상 밀렸고요 알리바바 역시 2.6% 밀려서 홍콩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에 관련된 두려움에 여전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뭐 흔히들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바닥이 안 보인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낙폭 자체가 워낙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바닥이 언제다 이걸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기간 대비한 하락률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수준까지 가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추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평일 하락을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얘기하니까 괜히 힘이 좀 빠지는데 힘 빠지는 얘기는 그만하고 중국의 시장 뉴스 뉴스 위주로 좀 볼게요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뉴스 몇 가지 업데이트할 만한 뉴스들이 있었고 그 시장감독 총국에서 오늘 탄소중료 관련 영도 소조라고 해서 태스크포스 설립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그래도 정책 수위를 가장 많이 자극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 이쪽 업종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업종인데 친환경 업종 내에서 탄소중립 키워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책이 밀어주고 있는 영향이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태스크포스 설정을 통해서 표준안이나 특수설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발표해서 어쨌든 탄소중립 테마에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성장에 대해 조금 더 만들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온 하루였고요 이 정도가 그나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호재성 뉴스였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오늘 백주 기업들에는 부담을 준 만한 뉴스가 조금 있었던 게 오늘은 또 백주 기업 면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메이트왕 같은 차량 데이터 기업들에 대한 면담이 있었는데 오늘은 백주 기업 면담 뉴스가 나왔고요 시장 감독 청국에서 백주 기업들 대상으로 가격에 대한 감독 면담이 있었고 최근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가격 인상폭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가에 관해서 면담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백주 기업들이 오늘 그걸로 또 더 악재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파는 물건의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웨이탄이죠? 면담으로 불러서 가격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오류 치면 삼성전자 사장님 들어오라 그래서 너의 갤럭시폰 가격이 이게 적절하냐 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문화긴 한데 백주 기업들이 또 웨이탄을 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 얘기하고 섞여서 좀 더 안 좋았군요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악재권을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백주 기업들이 꽤 많이 밀린 상황에서도 또 바닥이 안 잡힌 상태로 추가로 하러 가다 보니까 뭐 낙폭은 굉장히 깊어지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 이슈도 좀 몇 개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중국 시왕 그리고 빠진 종국들의 업데이트만 해드려도 전반적으로 구독자분들의 전화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이슈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시장이 확실히 상반기보다 많이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그래도 하반기 시장에 베팅해 볼 만한 것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뭔지에 관한 아이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네 그래도 중국 시장 그리고 이머지 마켓이 굉장히 힘든 반면에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8월 10일자로 바이든 정부와 해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에게는 어떤 투자만 힌트들을 또다시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8월 10일자로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승인안이 도로나 교통 운송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 투자안 1조가 승인이 예산안이 승인됐고요 그리고 8월 11일자로는 교육이나 메디케어 같은 우리가 휴먼 인프라라고 부르는 다양한 방면에 대한 또 예산안이 승인이 일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그나마 미국 시장 내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유효하고 ETF를 활용하든 개별 정보로 접근하든 투자자들이 좀 접근할 만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는 더 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싸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한 거고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줄이고 내려갔을 때 좀 더 사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좀 밀리니까 지금 당장 하반기에 원래 우리가 눈이 쏠렸던 이런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또 눈에는 또 잘 들어오진 않네요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인프라 투자 하반기는 좀 좋을 것 같나요? 일단 하반기에 예정된 예산의 집행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일 저록 큰 상황이라서 시장에 관심을 조금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 최근 연준의 테이플링 이슈나 시장의 노이즈들 때문에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이 예정된 규모 자체는 대략 4조 5천억 달러 정도 원화로는 거의 5천조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한국의 연간 예산은 한 10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자료들을 사실 당사의 어메인 연구원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저도 자료 받아보고 같이 공유하러 가져왔는데 일단 8월 10일자로 승인된 예산은 1조 달러 정도고 8월 10일에 예정된 게 또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하면 사실 도로나 교통이나 그리고 휴먼 인프라나 이런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도 관련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그걸 투자 수단으로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미국 시장은 ETF 툴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PAV, 페이브나 아님 인프라 대표하는 IFRE 같은 인프라나 페이브 같은 ETF를 통해서도 인프라 예산에 대한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된 포트폴레이는 ETF를 활용해서도 사실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투자가 가능해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인프라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는 ETF를 활용하고도 좋은 투자 전략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긴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시장 약세가 오고 또 신흥국 주식이 약해지고 잘 생각해보면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정부들은 오히려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4.5조 달러 우리나라는 5천조 가까이를 은행은 긴축을 하지만 정부는 쓴다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는 아직도 확장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한쪽이 줄이는데 이쪽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제 기대로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아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시장은 좀 예상보다 세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건 결국 돈이 들어오는 섹터 내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래도 상대로 마음이 편한 국면이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자본을 배분할 때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브나 IFRE 같은 포지션이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익숙한 투자자라고 하면 힌트로 또 하나 볼 만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입한 걸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 관련 자본 집행에 거의 1천억 달러 정도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100조가 넘는 자원이 배분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에 관련된 관심이나 수자원 관련 ETF도 생각보다 요즘 주가주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오늘 밝아진 자료를 참고하긴 했지만 PHO라는 ETF나 FIW 같은 ETF들이 물 관련 수자원 관련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 최근 주가 추이나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을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 ETF 혹은 물 관련 그러니까 수자원 관련 ETF들도 투자자들의 하반기를 준비할 때 좀 편입해 둘 만한 괜찮은 피난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이렇게 원래 우리가 기존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들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실적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한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원 달러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 보니까 1180원 위로 가는 것 같던데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미국 ETF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얼마 전에 1100원이었으니까 한 8% 정도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달러로 좀 많이 했던 분들은 이번 코스피 하락이 3260에서 3100이니까 150포인트에서 160포인트 한 6%, 7% 정도 하락인데 달러 포지션만 적절히 있었어도 사실은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만회했겠더라고요 실제로 만회했고요 박원준 추가님 말씀해 주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에 접근할 때 통화 분산 자체가 가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달러 자산 배분에 있어서 정설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2008년 리만 사태 당시에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수익률 1위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 1위였던 배경이 운용을 잘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 자산을 30%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차익 덕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1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특히나 달러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30% 정도가 가지고 있으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 특히나 최근처럼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가 나오거나 혹은 2020년 같은 코로나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환율 가치 상승을 통해서 자산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장점은 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글로벌 라이브를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러 오실 정도면 달러 자산이 다들 있거나 또는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주식 증시에 조금 위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좀 밀린 건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또 통화라는 게 항상 보면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뚫고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통화 움직임을 좀 자산 배분에 활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게 4개의 지금 ETF지 않습니까 PAV, IFRA, PTO, FW 이 4개가 다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좀 무게를 주는 그런 ETF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PAV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의 구독자분들이나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시가총액으로는 ETF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볼륨이 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조 정도 되는 굉장히 메가급 규모 ETF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로 작긴 하지만 PO 같은 워터나 FIW 같은 워터 ETF들도 다들 시가총액 기준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총 볼륨이 작은 ETF는 아니라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고 특히 페이브나 이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개 이상의 기업들 거의 150개 기업들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PO나 FIW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4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어서 양쪽 ETF 다 충분히 분산 투자되어 있고 볼륨으로 봤을 때는 거의 2조 이상이기 때문에 꽤 큰 규모 ETF라고 보시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 주식을 지금 살려면 좀 비싸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좀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1200원 위로 못 올라가라는 법이 없을 테니까 이번이 잘 좀 지나가면 정말로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생각보다 이번 시장을 보니까 오 좀 위력적일 수 있겠다 생각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저희 뭐 유럽장 그리고 미국 선물 좀 업데이트해 주시죠 네 오늘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유럽과 미국 시장 시황 계속 점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다행히 유럽 시장은 그래도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고 유럽스닥스 기준은 한 마이너스 0.1% 정도 뭐 많이 밀리고 있는 프랑스도 마이너스 0.3% 정도라서 다행히 유럽 시장은 크게 충격은 안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나스닥에 아까 전 선물 조금 많이 밀리다가 지금은 거의 플러스 양전을 하는 모습이라서 뭐 다행히도 미국 시장 큰 충격이나 크게 무서운 선물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뭐 S&P 500 기준은 마이너스 0.3% 정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사실 시작하고 또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로 봤을 땐 오늘 밤장 그렇게 많이 걱정되는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진국들의 분위기하고 지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어떻게 보면 이머진 시장의 분위기가 좀 확연히 좀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사실 저 역시도 이제 중국 시황 담당자로서 글로벌 라이브를 문을 열고는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땐 명확하게 미국이 어쨌든 선진 마켓으로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이머지 마켓으로서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번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역시나 미국 시장의 뭐랄까 안정적인 낮은 변동성이나 안정적인 주가 추이 자체는 투자들한테 좀 많은 걸 시사하긴 하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현장에 있다 보면 사실 국가에 대한 구분 없이 다양한 국가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특징은 변동성이 조금 낮으면서 마음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변동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높은 변동성이란 게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네거티비티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바닥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자신 있는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속성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 정책 규제가 중국 시장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책 규제 자체는 단기간 해결된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한동안은 꽤나 시장을 괴롭히게 될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오늘도 어려웠는데 지점에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중국 시왕 설명해 주신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미래세층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왕 알아봤는데요 역시 중국에서는 어제 나온 뉴스였죠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부의 재분배 어떻게 보면 공산당 사회주의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공산당 유지의 정책 드라이브가 좀 계속될 것이지 않냐 이런 걱정으로 오늘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키움증권의 한지영 책임연구원님과 우리가 좀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죠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